はい 안녕 그거 뭔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아 아! 제가 한 번 쳐 드릴게요 아까 여기 임기하실 때 실패구만 여기가 잘 나오네 하이 간다 시작해라 바이올린 해봐 은키 거기 앉아봐라 뚱뚱이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돼 투토로 나오는지 제발 아니야 투톡 아니야 투톡 아니야 은핀 바쁘니? 저기 가서 앉아봐봐 뚱뚱하게 나오는지 확인해야돼 언니가 봐주세요 뚱뚱하게 나오는 아 정말 아 자신의 모습을 체크하고싶다 아 그러니까 셋 중에 뚱뚱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왜 돌려지지 않나 눈이 앉아서 안보일거에요 맞아요 빨리 파이팅 앉아봐 어 열심히 친하게 와 어린아이 형님 권영아이 형님 고마워요 아 아 아 아 아 어디 한번 메모리즈를 연주해봐라 아 아 언니가 왔는데 옷이 언니가 한번 해봐요 아 아 저번쪽에 얼굴이 찌빵처럼 날까 너무 걱정하는거죠 아 너무 정면차지 정면차지 어쩔 수 없어 오버해 오버해 그 다음에 짜자잔 하하하하 저한테 내가 하소진 않게 아 진짜 웃긴 한데 아 왠지 아 왠지 아 왠지 나를 보는 순간이 꽤 많아. 너무 좋으면 돼요? 여기가 똑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전에 다운으로 했어요? 아니면 어부로 했어요? ㅋㅋㅋㅋㅋㅋ 지금 지금 하고 있는데... 나 왔다 나 왔다 나왔다. 다운으로 했어요? 아니 근데 억울한 거예요? 나 화가 났다 나 화가 났다 나 괜찮았어? 흔들어 재키고 싶었어 나 감동받아서 약간 눈물 흘릴 것 같아 나 지금 이런 느낌이 있어야지 나 지금 나 진짜 눈물 한잔을 해봐 야! 아이유처럼 눈물 해봐 눈물! 눈물 갈라! 내가 더 불타고 양쪽? 가능? 가능? 정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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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와야지 제가 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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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에너지를 받고 와우! 아우! 아무것도 안uzz gdzieś 그냥 나 수준 정석씨? 온갖 파는 뭐 없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